3방 가고 값아야 되기 6번은 분무기 4방 분무기 4방 안타깝고 분무기 4방 4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고 개판이 내 님 아 아 예 어 요거하고 이제 개판이 님 가야 겠군요 예 자 어디갔냐 이거 손수건 손수건 예 안경 닦기 안경 닦기로 이제 안경 닦아야 되니까 예 물벼락 오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어 앞이 안보여 앞이 아니요 빡친건 아니구요 빡친건 아니고 빡친게 아니고 너무 아파 그러니까 맞아서 아픈게 아니라 그런거 있잖아요 이게 눈이 안보이고 약간 그런거 순간적으로 살짝 눈이 아팠어요 자 그럼 말씀드리면서 이제 개판이네님 나와주시